10년 만에 창단된 여자 프로배구 칠구단 광주 AI 페퍼스가 지난 3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여자 프로배구단 연고 유치를 위해 올해 3월 창단 의향을 밝힌 페퍼 저축은행의 장매튜 구단주를 만나 광주 연고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유치 추진단을 꾸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주의 미래산업인 인공지능과 페퍼 저축은행의 이름을 더한 AI 페퍼스는 지역 내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와 스포츠 도시 광주 위상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신나는 대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정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좋은 모습으로 반드시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10월 19일 열리는 AI 페퍼스의 첫 경기를 위해 홈구장인 염주종합체육관 시설을 10월 초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호남권의 유일한 배구단인 AI 페퍼스가 한국 배구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